1위 CJ E&M 저의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위로 나와있는 CJ E&M입니다 4가지 이상의 메뉴와 저녁에는 자몽맥주와 치킨이 제공되는 통크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구내식당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올리브영, 비비고 1층에는 투썸이 자리잡고 있으니 직원 과자와 사원증만 들고 다녀도 모든게 해결됩니다 맛 또한 제가 다녀본 데 중에서 중상에 속했고 메뉴 또한 매일, 석식은 그 이상 사람 동의인은 여타 방송국을 다 쓸어버리는 압도적인 구내식당이 됩니다 아마 더 좋은 곳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마일드무드였습니다